안녕하세요. 넘버원 부동산입니다. 여기 효성헤링턴 플레이스 추가 분양하는 거 있는데 펜트하우스가 여기 있는 펜트하우스이므로 3호 4호가 합쳐진 세대입니다. 중앙에 테라스가 보이는 곳이고 먼저 우측에는 안방과 거실 그리고 주방이 있고요. 우측으로는 자동방 두 개하고 거실이 많습니다. 제가 불을 안 켰는데 환히 트이죠. 시원하죠. 이게 맨 끝동이다 보니까 막힘이 하나도 없고요. 그냥 절로 마음을 편해질 것 같네요. 방에 들어가기 전에 수납공간이 있고 또 여기는 완전 수납공간이 다 되어있고 또 이런 공간이 있네요. 뒤에 작은 방, 큰 방인데 화장실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이렇게 또 공간이 작은 방 중에 큰 방을 보여드린 거예요. 테라스도 있고 테라스가 넓게 되어있네요. 아주 길게 전반이 다 테라스인 것 같아요. 저쪽의 눈이동 동네가 다 보이네요. 그러면은 작은 방이 이제 세 개 하나는 방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실용으로 가능하겠네요. 방 두 개, 작은 거실 하나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거실, 안방, 주방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너무 시원하죠. 날씨가 흐리긴 했는데 너무 멀리, 어디까지, 날씨가 맑으면 어디까지 보일까요? 안성도 보이고 주방이고요. 주방은 뭐 색깔이 그냥 은은하고 이렇게 해서요. 여기 또 이제 팬트리가 팬트리가 여기 꽤 크네요. 팬트리하고 장식장 있고 창이 많으니까 더 헌해 보여요. 아니, 그리고 안판도 너무 괜찮아요. 이렇게 넌 딱 드레스로 감사합니다.